국내 대형 조선사 3곳이 지난달까지 올해 선박수주 목표의 87%가량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조선해양, 대우조선해양,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7월까지 선박수주액이 305억 2천만 달러로 올해 목표치의 86.9%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.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.2%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선사별로 한국조선해양은 이미 올해 목표치를 넘어섰고,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각각 73%, 72%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액도 24억 6천 5백만 달러를 기록하며, 지난해 동기 대비 33.2% 늘었습니다.